자, 윤리와 사상 총평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점수가 좀 특이해요. 보시면 1등급 커트라인이 높거든요.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이 높은데 이제 보시게 되면 표준점수는 똑같은 1등급인데도 얘가 표준점수가 조금 더 높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윤리와 사상 특징이 뭐냐면 1, 2등급이랑 3, 4, 5등급이랑 이렇게 갔을 때 점수가 떨어지는 급간 간격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어요. 물론 생윤도 공부량이 작기만 한 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공부량이 되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제별로 파고들다 보면 공부할 양이 또 계속 생겨나거든요. 그런 특징이 좀 있죠. 그래서 둘 다 공부량이 많은데 윤사는 어쨌든 겉보기 공부량이 많단 말이죠. 동양사상도 있죠. 서양사상도 있죠. 사회사상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가지고 6월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념을 다 못 끝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게 커트라인이 1, 2, 3, 4, 5등급으로 갈수록 급간 간격이 쭉 넓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혹시 그 급간 간격을 넓히는 주인공이 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첫째 개념을 다 못 끝냈거나 둘째 개념을 끝내긴 끝냈는데 이 동양을 보통 먼저 하니까 서양사회사상 끝나고 나니까 동양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혹시 내가 그런 상태에 처해 있지 않는지 고민해보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보시게 되면 지금 자유주의랑 공화주의 그리고 실존주의 같은 것들이 사실 전통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주제들이 아니에요. 근데 자유주의랑 공화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디에 사회의 사상에 여러분들 나와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끝내신 분들이 좀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사실 성리학과 양명학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조금 난도가 있게 출제가 됐다고 치더라도 실존주의가 원래 이렇게까지 난도 있는 주제가 아닌데 오답률이 특이하게 여러분들 높을 정도가 돼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저의 좀 의문점이었어요. 이거 말고 차라리 다른 문제라면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실존주의가 왜 하필 이렇게 오답률이 높지? 그리고 실존주의 문항을 실제로 보면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만한 그런 문항이 아닌데 분명히 기존 평가원 문항과 우리 개념에서도 충분히 다루었던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 넓은 범위의 광범위한 내용들을 까먹지 않도록 항상 복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윤사 같은 경우에는 늘 질문 게시판 애들이 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세트별 복귀예요. 뭐 사라? 빨간 마토통 사가지고 단원별로 풀지 말아라. 단원별로 푸는 책과 세트별로 푸는 책을 둘 다 꼭 사셔가지고 평상시에는 단원별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세트별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이 한 바퀴 다 돌고 나면은 계속 복귀를 해라.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주제 같은 경우에 단원별로 한 번에 몰아서 문제를 풀면서 선지호답을 해라. 이렇게 제가 항상 조언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내용들을 까먹지 않고 다 기억하는 것까지가 윤사에서는 일단 1, 2등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주제를 공부하느라, 단원별로 주요 주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비고난도 주제들 때문에 결국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트별로 복귀하시면서 비고난도 주제들, 기존의 고난도로 잘 나오지 않았던 그런 주제들도 다시 한 번 꼭 복귀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전통적 고난도 주제들이 5월달에 조금 쉽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 나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나 봐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요. 기출문항, 특히 작년도 평가원 문항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지어답 반드시 진행하시면서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까지 챙겨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사는 어떻게 한마디로 조언을 드릴 수 있느냐? 세트별로 복귀하시면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쫙 풀 수 있다는 건 내 머릿속에 1번부터 20번까지의 출제 주제들을 다 넣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트별 복귀를 기본으로 하시면서 우리가 고난도 주제들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로 꼭 기출문제 풀고 오답하고 하는 것이 병행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6월달에 어떤 대비점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개념왕강 꼭 합시다. 혹시라도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뜨끔 어? 내가 바로 급간간격을 벌리는 주인공이야. 제발 개념왕강 꼭 하고 6월달 봅시다. 6월 이후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 나 9월달에 왕강에서 제대로 볼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꼭 6월달에 여러분 승부를 볼 거다라는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결국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조금 버겁더라도 꼭 완강하고 여러분들 시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시간이 될 때 백지 복습하듯이 쭉 한 번씩 적어보는 과정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이 좀 많으면은 이틀이나 3일에 걸쳐가지고 오늘은 서양사상 파트 1, 오늘은 서양사상 파트 2, 오늘은 동양사상 파트 1, 오늘은 동양사상 파트 2 한 5가지 정도의 범위로 나눠가지고 필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쭉 한 번 써보시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 개념을 다 다시 들을 수는 없으니까 필기했던 내용들을 쭉 한 번 복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요. 이미 공부가 한 바퀴 끝났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빨간마다 텅 사셔가지고 세트별 공부를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 한 3개년 정도의 기출을 가지고 세트별로 여러분 공부하시고 선지 오답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셔가지고 6월달에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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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